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열기는 계속 쌓이면서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. 전주 34도까지 오르겠고요. 목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불볕더위는 이어지다 주 후반 기온이 약간 내려가겠습니다. 내일도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. 내일 오전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. 자외선 지수도 매우 나쁨, 오존도 나쁜 단계가 예상되는 만큼 한낮의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. 아침 기온은 전주 20도, 군산과 김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. 낮 기온은 익산과 전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동부 내륙의 낮 기온도 33도를 넘어서면서 매우 덥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미터까지 일겠고요. 수요일 제주도에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주 후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자주 지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.